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본문으로 해서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송구영 씨의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옛날 중국 속담에 말 네 마리가 달려가는 마차 같이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하늘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감사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주인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라 삼아 주시고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함께 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오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부자 주인이 멀리 타국을 가면서 신임하고 있던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에게 자기 제사를 맡겨주면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은 다섯 달란트 한 사람은 두 달란트 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맡기고 난 후에 오랜 눈에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 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을 남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못 얻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아서 한 달란트만 갖고 나왔습니다 먼저 자기의 소유를 맡긴 주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부상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성경을 말씀합니다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6천 대나리온입니다 한 대나리온은 하루 일한 품삭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나가서 10만 원을 우리가 번다고 하면 6천 대나리온이면 무려 6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니고 많은 돈을 맡긴 것입니다 한 6억쯤 되는 돈인데 각 세 사람에게 큰 금액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각기 사명을 주시고 많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 각자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젠대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한평생 하느님 영원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학생은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준비되어져서 장작 큰일을 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사업장에서 법조인은 자기에게 주신 법률 전문가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또 의료인은 병을 고치는 일에서 예술인은 그 예술을 통하여 하느님이 올라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각자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 결산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 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갑조로 남겼다고 주인이 와서 보고 갑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한평생 우리가 맡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큼 주인을 위해 일하는가 우리의 한 삶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입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만 하면 그 책이 다 펼쳐져서 우리의 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되고 우리의 한 일에 따라서 상급을 받든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님의 견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임무로 추건합니다 갑절로 남긴 자들에 대한 칭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갑절로 남긴 사람들은 그 자세가 종들의 자세가 주인 앞에서 주인이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25장 20절에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보고 갑니다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들의 자세는 주인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같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갑절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주인께서 저를 믿고 많은 것을 막히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섬유는 자들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대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인께서 주신 것으로 주인께서 주신 건강으로 주인께서 주신 지혜로 주인께서 주신 재능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 일을 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올 한 해 지나온 모든 것이 주님에게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열심히 주임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 어떤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대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고백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난다면 자기 업적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과거의 정치인들의 업적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진희 대통령 때 경북 고속도로를 깔고 경제개발 500여 년 개혁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국회에서 기도로부터 시작했던 이것이 그동안 묻혀져 있었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한 업적에 대한 평가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런 것을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네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주인이 칭찬합니다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루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 25장 21절이나 23절을 보면 다섯 달한테 받고 다섯 달한테 남긴 사람에 대한 칭찬이나 두 달한테 받고 두 달한테 남긴 사람에 대한 칭찬이나 글씨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저들을 칭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칭찬이 똑같았는데 그 칭찬의 내용의 첫 번째가 잘하였도다 참 잘했다 그들은 주인 보시기에 참 잘한 것입니다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한 모든 일에서 어떻게 나를 보고 평가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착하고라고 하는 칭찬이 나옵니다 착하고라는 말은 마음이 착하고 올바르고 정직하다 또 탁월하고 우수하며 쓸모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성품이 선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하고 식사를 나눈 때가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유엔사무총장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악한 사람은 그 얼굴이 악하다고 쓰여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려고 그런지 목사님 얼굴은 착하다고 쓰여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 악하다고 인정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수사한테 하실 말씀이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 평생 안 만나보셨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아주 잔인 무도하게 악을 행하는 독재자들도 만나보고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악한 사람들 만나봤는데 착한 사람들은 얼굴에 다 쓰여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라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도 저 사람은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인정을 받게 되는데 저 사람은 얼굴에 그냥 악한 사람이라는 모습이 그냥 써있는 것처럼 얼굴이 북하게 생기고 악하게 생겼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옛날에 황순간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 자리는 눈이 캬 올라거려갖고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 성질 있는 사람처럼 뵀는데 예수님께 나서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고 나니까 천사처럼 변했다고 여러분 모습이 착한 모습으로 변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종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성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충성하고 헌신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정성껏 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는데 적은 일 적은 일이라는 것은 그 맡겨진 일이 적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너에게 다 줄 큰 축복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일이었다 또 주인이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너에게 맡겨진 작은 것이었다 하나님을 온 우주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걸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것입니다 그 일에 충성했음에 여기 다시 한 번 충성했음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충성했다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진행형입니다 과거에도 충성했고 지금도 충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성할 것이다 이게 충성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몸을 늦추고 열심히 하다가 좀 뭔가 편해지고 그 삶의 풍요함이 임했을 때 그 열심을 놓던 것을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내리막길을 가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충성하고 오늘도 충성하고 내일도 충성해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전에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 결과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는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의 이 축복의 잔치의 식탁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종은, 머슴은 주인께 식사상이 올라가면 저 문 밖에서 두 손 먹고 이렇게 식사 다할 때까지 머리 숙이고 기다렸다가 치워라 그럼 들어가서 상을 내오는 그러한 위치였는데 넌 너무나 일을 잘했구나 이제부터는 문 밖에 서 있지 말고 들어와서 내 이 식탁에 같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모슴으로 있다가 주인의 위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이 되기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받은 인생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하고 겨울은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참 인격적이고 훌륭한 주인이시고 또 종들을 믿고 많은 것을 맡겨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우리 주인은 워낙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내가 나가서 실수하거나 이것을 손을 보면 나를 크게 징계하실 거야 그러니 아예 나가서 일하지 말고 땅에다 묻어둬야 되겠다 이 부정적인 생각 이것은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게 된 원인입니다 마귀가 집어넣어 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성, 무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극기하는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일이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 설계를 듣는 분 가운데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그 누구도 여러분 목숨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포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입을 고통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는 그 고통을 모면하려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만 오죽하면 자기 목숨을 포기하게 했냐 하겠지만 남은 가족들은 평생 마음에 집을 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자살하지 마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절대 행동으로 싸워서 죽음의 공부를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불선생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파묻어 놓고 괴롭히고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도로 꺼내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악하고 괴로운 종을 책망했습니다 마태봉 25장 26절 30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괴로운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열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한 달한테 받아서 아무것도 한 적으로 묻어두었다가 괴로운 피다가 책망받고 쫓겨난 그 같은 종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다섯 달한테 두 달한테 받았다처럼 최선을 하고 열심히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는 일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하다 진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인의 힘으로 주관합니다 지난 9일 올해 12월 9일에 샌프라스쿠에서 92세를 일기로 척핀이라고 하는 분이 생활을 떠났습니다 92세를 떠났는데요 이분은 1931년 4월 23일 뉴저지 아일랜드 이민 노동자의 아들로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의 어릴 때 시절을 보면 너무 어릴 때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어서 골프장에 나가서 캐드로 아르바이트 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자랐는데 탁월한 사업가진 제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10살 때부터 벌써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고 우산을 팔고 그래가지고 돈을 모으고 용돈도 자기가 만들었으면서 자기 악가림을 합니다 대학을 가고 싶은데 미국 대학이 우리나라 대학보다 등록금 10배가 비싸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군대를 택해서 공군에 입대해가지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가면 나라에서 제대한 군들에게 주는 특별 장학금이 있어가고 그 장학금을 받아서 명문 코넬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코넬대학교는 뉴욕 이티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주 명문대학인데 여기 그가 호텔 경영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할 때도 학비가 부족하니까 자기가 직접 샌드위치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학비를 보태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파리 소울블루 대학에 강좌를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미 해군이 파리에 와서 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사업 수관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들에게 면세품을 구해다가 팔았습니다 향수 이런 것들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1960년 29살 때 대학 친구들과 함께 오늘날 세계 최대 면세자 최인인 DFSF 면세점을 창업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항에 나가면 DFS라는 면세점이 있는데 이것을 이 척피네라는 분이 만든 겁니다 60년 전에 만든 거예요 대성공을 거두면서 매년 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1970년도 후반부터는 5천여 명의 직원을 거두리면서 연간 30억 달러 3조 9천억의 매출을 올립니다 1988년에는 1조 5천억의 자산을 달성해 포부스가 발표한 부자순이 세계 23위의 이름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 벌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거기만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이분은 아주 구두새로 유명합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종이 앞면만 쓰고 절대 못 부리고 이면지를 다 쓰게 했습니다 이면지를 쓰게 하고요 소송에 휘멸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변호사를 불러서 변호사를 수면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인들이 사장들이 모여서 식사라고 하면 식사값을 안 내려고 일찍 자리에서 나가서 욕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8년 미국 경제중앙지 포부스에서는 그를 두고 돈 많고 무자비하며 결단량이 있는 갚으라고 그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997년에 DFS 면세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쟁 분쟁이 생겼는데 그때 회계장부가 공개되면서 미국이 발칼 뒤집혔습니다 뉴욕 컨설팅 회사라는 이름으로 15년 동안 2,900번이나 돈을 글로 보냈는데 무려 40억 달러 5조 2천억이나 되는 돈을 글로 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드디어 걸렸구나 많은 돈을 모아고 뒤로 빼들렸구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크게 충격을 받고 감동받은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그의 비물장부 지출 전부가 바로 기부한 것입니다 도네이션한 것입니다 애틀랜틱 필런스토로피라고 하는 기부재단을 만들어서 이 금액을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교육, 인권, 과학, 의료 증진을 위해서 다 기부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은 자기의 모기엔 코넬대학교에 기부했는데 6억 5천만 달러, 8,450억을 이 코넬대학교에 기증을 했고요 자기가 가난한 노동자 수치했는데 이 대학에서 자기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줬다 해서 8,450억 원을 기증했습니다 우리 한세 대학교도 이렇게 큰 도네이션 하는 사람이 나와도 좋겠어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샘프레스 캠퍼스에는 6억 3천만 달러, 8,190억 원을 스탠포드 대학에는 1,690억 원을 고국인 아일랜드 여러 대학에 약 10억 달러, 1조 3천억을 기부합니다 1990년 중반부터는 미국과 아일랜드를 넘어서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 나라에 도네이션을 했고 개발도성은 어린이들을 위한 수술비를 제공했고 아프리카의 급성 전염병 퇴치를 위해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곳에 기부하면서도 절대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구도 누가 이 돈을 보낸지 몰랐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는 이 기금을 보냈는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누는 것이지 내 이름을 내기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가 이 회교 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이름이 알려지게 됐지만 그가 전세계에 기부한 금액은 80억 달러, 10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아동, 청소년, 인구, 의료, 건강, 교육, 과학, 기술, 인권, 평화, 기부하자는 분해가 없습니다 그가 기부를 통해서 약 천여 개 넘는 큰 건물들을 지었는데 단 한 군데도 자기 이름을 딴 건물이 없습니다 그의 손목시계는 15달러, 2만 원짜리였고요 고급 레스토랑에는 늘 햄버거를 15달러, 10달러로 놨네 햄버거를 즐겨 먹었고 지하철, 택시, 버스 등을 주로 이용했고 비행기도 이코노미크래스를 주로 타뚜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매일, 놀라지 마세요 매일 11억 원씩 기증했어요 매일 왜냐하면 자기가 죽기 전에 전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매일 11억씩 기증하고 2016년 12월 마지막으로 코넬대학에 700만 달을 기부하면서 90여 원을 기부하면서 기부재단의 모든 계절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후에 세상 끝날 때까지 샌파시스코에서 방 두 칸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부인과 노년을 보냅니다 대단한 분이죠 할렐루야 워렌 버핏은 글을 두고 그는 모범을 보였다 나의 영웅이자 빌게이츠의 영웅이며 모두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빌게이츠는 놀라운 롤먼에 의자 삶에도 베푸는 최고의 모범사라고 말을 했는데 그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 불을 사람들을 돈대 써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한 번 해보면 마음에 들 것이다 게다가 죽어서 기부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기부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다 여러분 평생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하고 죽으면 자네들끼리 밤낮 지단 싸움하고 소송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돈을 모으고 쓰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돈을 버는 대로 잘 써서 이렇게 사람 앞에 존경하고 인정받고 하나에 큰 상을 쌓는 그러한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잘 쓰는 사람입니다 평생 모아놓고 쓰지 못하고 죽으면 그렇게 가까웠던 자식들끼리 다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핀을 통해서 물질을 쓰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원에서 귀하게 값지게 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내릴 줄 믿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성경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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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